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어떠세요? 높은 일조와 강수량의 고산지 커피 농장에서 자연이 키워낸 강한 바디감과 스모크한 양의 중후한 맛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이민연의 첫 요파씨의 마지막 사연이 길어요. 한여운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라 때부터 블라블라인 한여운이라고 합니다. 설날 연휴 직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니 어디 나갈 몸상태는 아니고 아무것도 안하자니 심심해서 요가를 처음 배우러 갔다가 살짝 좋게 된 일을 써서 보냅니다. 자, 아니 백신 휴가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이유는 쉬라고 하는 건데 굳이 운동을 하러 나갔다. 요가를 처음 배우러 갔다. 근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에 몰려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냥 뭐라도 시작할까? 뭐 이런 생각을 근데 그 결정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죠. 아, 이럴 때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뭘 시작하자. 한 발짝만 멀리서 생각하면 일단은 좀 두고 볼 일인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빨리 시작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말씀은 다만 그게 백신 맞은 직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운동에 한해서 장비병이 약간 있습니다. 네, 운동에 한해서라고. 본인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죠. 네. 무슨 운동이든지 시작하기에 앞서 장비를 좀 좋은 걸로 갖추고 시작하는 편이죠. 근데 뭐 저도 운동에 한해서라고 하기엔 저도 이런 건 좀 있어요. 뭐를 하고 싶으면 미리 알아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죠. 결과적으로 그게 돈 아끼는 길인 것 같아요. 자, 이 말에는 사람들이 모두 숨겨놓는 함정이 있죠. 본인은 그 장비의 레벨에 결국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걸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초보용을 쓰면 금방 바꾸게 된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초보라고 하급 장비를 사서 시작했다가 실력이 조금 좋아지고 보는 눈이 생기는 순간 더 예쁜 것, 더 기능이 좋은 걸 찾게 되고.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처음 산 건 금세 버려지거나 떠리로 당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할 때도 대부분의 초보수영인들이 사는 검정 스판 수영복과 수영목을 사는 대신 수미사 카페, 수영에 미친 사람들, 를 뒤지고 뒤져 어떤 브랜드가 인기고 어떤 것의 수영복이 끝판왕인지, 오리발은 어느 나라 것이 좋은지, 서치를 끝낸 뒤 남대문 수입 수영복 가게에 가서 하이레그의 가슴 컷이 낮은 선수 훈련용 탄탄이 수영복과 이태리 다이빙 회사에서 나온 상급자용 오리발을 구비했습니다. 비록 시작 석 달 만에 코로나로 수영장이 문을 닫아 오리발은 한 번 신어보지도 못했지만 수영복은 아주 예쁘게 잘 입었습니다. 훗. 그렇군요. 그러니 당연히 요가 라이프의 시작도 장비 구입이었겠지요? 아니, 근데 상급자용 오리발 싸지 않았을 텐데, 지금 한 번도 못 신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후회라든지 자책은 별로 없습니다. 선택적인 거죠, 지금. 맞아요. 저도 한영훈 씨가 멍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영훈 씨 편인 게 이분은 취미가 운동이 아닌 거예요. 쇼핑이지. 아, 그럴 수 있죠. 네. 쇼핑이 취미인 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걸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돈 쓰는 사람이지. 그렇죠. 근데 그건 저희가 꼭 요파시에서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당연히 요가 라이프의 시작도 장비 구입이었겠죠? 저는 원래 서핑을 하는데, 겨울에는 아, 서핑이 장비병자의 운동이죠. 그래요. 네. 물론 뭐 끝판왕 저기, 낚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디테일도 많잖아요. 근데 서핑은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운동 아닙니까? 판 위에서 탄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판과 좋은 옷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이제 안승준 분이 지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이제 내가 널 무시할 거야. 키보드가 취미일 수 있냐, 어떻게. 키보드만 사면 되는 걸. 그렇게까지 지금 너무 이렇게 뭔가 피해의식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키보드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에 보드를 타려고 애를 쓸 때. 스노우보드? 아니요, 아니요. 저 스케이트보드. 아, 스케이트보드. 네, 애를 쓸 때.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보드의 부품의 세계는 끝없기 때문에. 그렇죠. 커스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뭐 서핑보드도 마찬가지겠죠? 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서핑은 바퀴도 없는데. 계속 미련이 남아. 계속 어떤 무시의 미련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죠, 서핑은. 그 점에서 낚시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좋은 스포츠를 찾아서. 네. 그렇죠. 시간과 돈을 또 따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장소에. 네. 그리고 서핑하는 곳 근처에는 라면이 비쌉니다. 국내 한정. 겨울엔 너무 춥고 제가 있는 지역에는 좋은 겨울 파도가 잘 안 들어와서 겨울에 할 운동을 찾고 있었거든요. 집 근처에 새로운 요가원이 생겼는데 지역 카페에 검색해보니 좋은 후기가 벌써 몇 개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규모가 작지만 원장님이 수련을 꽤 오래 하셨다고 하고 모든 수업도 직접 진행하신다는 게 왠지 믿음직해 이곳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가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후 처음 한 일은 인스타에서 요가, 요가복, 요가팬츠, 요가상의 등등을 해시태그로 폭풍검색을 하고 유명한 요가 유튜버들이 요가복을 리뷰하는 영상을 찾아 요가패션의 트렌드를 공부하기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의 패턴이죠. 인스타에서 해시태그로 트렌드를 본 다음에 곧바로 영상으로 넘어가서 디테일을 확인한다. 아, 그렇군요. 물론 검색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계를 팔까 진지하게 고민을. 아, 그럴 수 있죠. 고민만 하고 있죠. 키보드 전용 부계라든가. 그렇죠. 스니커 전용 부계라든가. 네. 바빠서 못하게 되더라고요. 요가는 다른 운동에 비해 가출 장비가 별로 없어서 더 파고들게 되더군요.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출 장비가 없어서 더 파고들게 된다. 어차피 가출 장비가 많을 때도 파고들칠 거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레이싱을 취미로 삼게 되면. 네. 도끼자루는 금방 썩을 겁니다. 요가복과 요가매트 더 나아가 봐야. 이게 뭐냐. 요가링. 요가링 같은 소도구가 거의 전부였으니까요. 아, 참고로 그 노즐 정렬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프린터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너와 즐거웠다. 즐거웠지만 기분 좋게 즐거운 건 아니었다. 아니, 어떻게 그런데 노즐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한글을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상비를 좀 좋은 걸로. 이씨. 요가 딩 같잖아. 요가링이 지금. 찾고 또 찾은 끝에 가성비는 매우 떨어지지만 예쁘기 짝이 없다는데. 이 말은 정말 사려고 마음먹은 자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가성비 나쁘고 예쁘다. 땡땡땡땡라의 요가받이와 상의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요새는 쫙 붙는 레깅스보다는 펑퍼짐한 자연주의 핏이 요가패션계의 유행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분의 사회적인 성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쇼핑 습관은 확실히 인싸죠. 그러네요. 하지만 그 브랜드의 요가복은 물량이 많지도 않은데 팬층이 두터워서 원하는 모델과 사이즈를 사려면 판매 사이트가 땡 하고 열리는 순간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와 맞먹는 광크를 내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딱 뭐 명품 마케팅이 되는. 네. 이게 보통의 럭셔리죠. 그렇죠. 가성비 나쁘고 비싸고 예쁘고. 예쁘기 짝이 없다. 예쁘기 짝이 없고. 하지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인터넷 콘서트 예매 시스템이 없던 그 시절. 저 이거 가리셨는데 안 가릴래요. 네. god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 정시 등교도 포기한 채 제1은행 앞에 밤새 줄을 서서. 그렇죠. god와 제1은행 모두 사라진 이름들이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옛날에는 은행에서 표 샀군요.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게요. 그런 게 있었어요. 남의 나라 얘기 같다. 제1은행은 지금은 없죠. 지금은 다른 간판을 하고 있죠. 네. 네. SC OO은행이라고요. 아침에 은행 문이 열리면 달려가 창고 언니의 손에 있는 표다발을 닦아채 바닥에 펼친 뒤. 좋은데? 이거 강도 아니야. 바닥에 펼친 뒤 가장? 가장 앞자리 표를 1초 만에 찾아 손에 넣었던 호연지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 한여훈 씨는 제가 이제 한여훈 씨에게 부러운 점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지금 10분 만에 싫어하게 된 걸 알아요. 하지만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네.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단호함이 묻어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일말의 어떤 뒤돌아봄이 없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네. 헤이터스 고너 헤이트. 싫어하려면 싫어해라. 난 앞자리다 이 새끼들아. 당연히 땡땡땡땡라 광클에도 성공했지요. 대단합니다. 며칠 뒤. 등이 시원하게 뻥 뚫린 요가상의와. 뭐 자연주의 핏이라더니. 안 입는 게 자연주의. 자연주의 핏은 뭔지 모르겠네요. 등이 뻥 뚫렸다는 얘기를 들으니. 알라딘 핏의 벙벙한 새것이지만 몇 달 입은 것 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저 이런 표현 너무 좋아요. 새것이지만 몇 달 입은 것 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르는 사람은 그 돈 주고 안 살. 이런 표현이잖아요. 얼마 줬다고 하면 개놀림. 요가팬츠가 제품에 안겼습니다. 미션 1 클리어. 지금 대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갈 길 멉니다. 지금 아주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흔히 접하기 힘들었던 장비병 장르. 지금 아직 다리 한 번 벌리지 않은 지금. 그렇죠. 팔 한 번 들지 않고 손 한 번 한 번 모으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유연한지 판단이 안 된 채로 시작하기엔 좀 위험한 종목이죠. 자 다음은 요가매트. 이건 한영훈씨의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인의 이 표현력이 얼마나 인싸같은지 감상하세요. 매트는 요가매트계의 땡넬이라 불리는 요가매트 끝판왕 만두땡매트를 해외직구로 구입했습니다. 거의 인스타 아이럴 쓰는 분의 문장이죠 이거. 그러니까요. 직업을 의심합니다. 사장님은 아니신지. 새 매트 위에서는 잘 미끄러져서 기를 들여야 하는데. 뭐야 그럼 그게. 명품 타이어라고 사가지고 내가 칼로 조각하고. 아니죠. 너무 아지씨 같나 내가. 아니 여기서 따진 걸로 보면 명품 타이어를 산 다음에 염화칼류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염화칼류미를. 왜냐하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제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안 미끄러지려고 매트를 쓰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장비병으로 들어가면 장비병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느낌인 걸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비싼 물건이 법칙을 거스르는 이유도 다 있긴 있거든요. 그럼요. 그냥 놀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UMC죠. 네. 한영훈 씨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하지만 놀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네. 자. 새 매트 위에서는 잘 미끄러져서 기를 들여야 한다길래 매트가 오자마자 인터넷에서 본 대로 왕소금을 매트 전체에 뿌리고 그렇구나. 이게 근데 어떠한 재질이지? 매트는 대부분 뭐 폴리 어쩌고 저쩌고 있는 어떤 그런 플라스틱 계열의 스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레탄 맛. 왕소금이 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글쎄 뭐 물오징어나 배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각거리나 더. 와. 왕소금을 뿌리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요가 선생님 여러분들이나 저희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24시간이 지난 후 물티슈로 습삭 닦아내고 돌돌 말아 요가원에 입성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운동하고 나오면 좀 짜지 않을까요? 물티슈로만 습삭 닦아줘요. 진짜 무시할 의도는 없는데. 진짜 궁금해서.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소금을 뿌린다는 건 굉장히 데미지를 줄 거란 말이죠. 그냥 핵스처를 덜 미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거보다 덜 미끄럼만 제거하기엔 이거보다 덜 데미지가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재질만에 뭔가 비밀이 있겠죠. 보통은 요즘에 베이킹소다라든지 혹은 구연산이라든지 뭔가 약간 그런 류의 미세 입자로 닦으면다고 하는데 그런데 왕소금은 진짜 말 그대로 엄청 거친 거 아닌가? 인류의 덕후들은 다 같이 배워나가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겪고 있어요. 언제나. 왕소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 힙스터들이 합의에 못 잃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덕질하는 분야들을 떠올려보면.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한심한 게 많은데 덕후들이 합의를 못 냈거든요. 콩클라베에서. 모든 물품이 준비된 바로 다음 날 저는 새 요가티와 새 요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롱패딩을 걸쳐 입고. 아 신나는 차림이죠. 네. 새 매트를 들고 요가원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수업시간에 맞춰 요가원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 아파트 상가 3층에 위치한 요가원은 살짝 작아 보였지만 깔끔하고 좋은 향냄새가 났습니다. 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신 원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차분한 아우라를 퐁퐁 내뿜으며 어떻게 오셨느냐고 반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등록하고 바로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장비 살 때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필요한 사람이. 이거는 독특하네요. 보통은 이렇게 철도철미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센터는 또 안 가보고 정합니다. 이것은 좋은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의 드레스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본 다음에 가장 좋은 메뉴라든지 알아본 다음에 예약은 안 했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랑 비슷한. 앉아서 짜장면 주세요. 보통 사전 준비의 단계에는 어떤 시간을 설정한다든지 수강생이 다 찾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중요한 전제인 우리가 안성중근하고 저희가 늙었다는 것을 포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다 끝내는 게 안어색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막상 갔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막상 갔을 때와 온라인 상황을 매치시키는 능력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얼마나 물러서는지 느껴지십니까? 엄청 놀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되게 이거 만약에 유튜브로 찍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동건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이래? 굉장히 흔들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씨가 지금 저희를 굉장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원장님. 네 그럼요. 오늘은 하타요가 수업인데 이것부터 바로 들으시겠어요? 나. 과로. 하타가 뭐지? 바로. 거봐 바보잖아. 엄청난 장비들을 검색했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제할까요? 이게 아까부터 계속 내 돈을 가져가 애티튜드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취미는 쇼핑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원장님. 과로. 시계를 한번 보시고. 과로. 아 지금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수업 들으시고 끝나고 등록 도와드릴게요. 개인 매트도 가져오셨네요. 과로. 어쨌든 뭐 저희의 그 우려와는 달리 곧바로 곧바로 잘 진행됩니다. 가서는. 그러니까요. 네. 준비가 안 된 건 아니니까 아예. 네. 둘러보니 학원에 비치된 공용 매트가 있었어요. 과로. 나. 아 예. 근데 옷은 점점점 원장님. 저기 탈의실에 걸어두시면 돼요. 과로. 탈의실로 가는 저를 힐끗 보시고 과로. 탑이 너무 예뻐요. 장사할 줄은 아십니다. 아 그렇네요. 네. 어쨌든 한영훈 씨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선택을 했다. 누구에게 나라고 하겠는.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선진국의 많은 부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거든요. 겁나 비싼 거 사놓고 칭찬 한 번 들으려고 모르는 사람한테. 나. 아. 과로. 뿌듯. 감사합니다. 얼른 탈의실에 롱패딩을 벗어 걸어두고 원기둥 모양으로 말린 묵직한 요가 매트를 옆구리에 껴들고 수련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일반에 파는 요가 매트는 가볍죠. 지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끄럽고 무겁다. 보통 요가 매트가 말려 있을 때 우리는 다 그냥 어떤 모습인지. 그냥 매트가 말려 있는 모습으로 상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분은 굉장히 자기 매트가 좋아요. 원기둥 모양이라고. 원기둥이 아닌 건 또 무엇이며. 그러니까. 아니 매트가 말려 있으면 매트가 말린 모양이겠지. 우리 집 매트는 삼각뿔일까 봐. 볏단처럼 쌓여있고. 잘 말았다. 잘 말았어. 원기둥 모양이 그러르르구나. 뭔가 이제 뭐 흔히 말 표현할 때 김밥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원기둥. 굉장히 어떤 견고하고. 그 요가원에 있는 모든 매트는 다 원기둥이었겠지만. 왠지 뭔가 굉장히 수학적이고 어설리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위험이 있는 어떤 느낌이네요. 인류 태초의 매트인 것처럼. 그때는 안 미끄럽게 맞는 거 몰라가지고. 미끄럽게 맞는. 자. 요가 애호가 여러분 설명해주세요. 저희한테. 수련실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향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염불. 이거 봐. 쇼핑과 무관하면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아잔 같은 거 듣고도 염불이라고 하실. 아 참 좋네요. 이런 부분. 아이고 왜 이렇게 재밌냐. 그러니까 요가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전혀 없으니까. 핫한지 뭔지를 했는데 막 염불 소리 나고 좋던데. 와우. 뭐 약간 이런 느낌의. 하지만 내 매트는 원기둥이었지. 저는. 뭐 이런 후기를 쓰실 그런 느낌. 이 사연 너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 염불. 이 다음도 되게 마보같다. 이국적인 종소리가 섞인 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수련실 벽 거울 앞 한가운데에는. 제가 산 것과 같은 만두땡 브랜드의 매트가. 하나 단정하게 깔려 있었는데. 매트 앞뒤 쪽에 많이 닳고. 낡은 자국이 있는 포스로 보아. 저건 선생님 매트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은 매트를 샀다는 사실이. 뭔가 퀴즈 정답을 맞춘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다른 퀴즈들도 있었는데. 답을 내지 않았죠. 쇼핑과 무관한 것들은. 염불? 이국적. 선생님. 와 오리엔탈리즘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런 막 이렇게. 일말을. 저기 뭐냐. 망설임 없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관심 없다는 게 풀풀 느껴지는. 그러니까. 선생님 매트에 앞은 휑안이 비어있었고. 저 멀리 뒤쪽 벽에 수강생으로 보이는. 네 명이. 벽에 등이 닿을 듯이.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뒷줄부터 채워지는 건. 전국 모든 수업 공통룰인가 보다 싶더군요. 제가. 요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가 봐요. 그분들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지. 각자 어정쩡하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매트를 띄워 앉아. 말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어색한 스텝으로 그 맨 뒷줄에서 대충 비어보이는 공간을 비집고 앉아. 곱게 말린 제 매트를 도로록 펼쳤는데. 매트 위에 남아있던 소금 알갱이들이 바닥에 살아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렸습니다. 제가 물티슈라는 말을 듣자마자 생각했거든요. 되게 물티슈. 왜요? 나오는 음악은 염불이고. 본인의 매트는 살아락. 뭔가 도로록 펼쳐지고 살아락 소금이 떨어진대. 저는 한여훈 씨의 주변 분들이 한여훈 씨를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투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 못합니다. 절대로. 아 그러니까요. 제가 왜 말씀 드렸냐면. 저는 이렇게 기대되는 사연은 처음이에요. 앞으로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는데. 뻔하겠지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물티슈를 집안일에 많이 쓰는 사람은 집안일을 하기 귀찮아하는 사람이거나 집안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티슈는 그 어떤 것도 완결해주지 못하거든요. 응급처치지. 그래서 소금이 다 안 채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전날 분명 물티슈로 몇 번을 닦고 털고 청소기로 빨아들였는데도 허연 소금 알갱이 몇 알이 매트 결마다 끼어 있더라고요. 너무 깨끗한 바닥에 소금을 흘려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옆에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 대충 매트를 마저 펴고 엉거주춤 앉아. 기지개도 펴보고 목도 돌려보며 수업이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구매 후 최초로. 요가에 인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처음으로 기지개를 펴는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뒷부분을 모르는데. 아마 뭐 한영은 씨는 다른 운동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네. 이걸 아예 못하실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스무스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완전 뻣뻣하면 걱정이 돼서라도. 전반적으로 운동에 두려움이 없는 분이다. 네. 다른 운동 많이 해본. 그러니까요. 있을 것이다 경험이. 곧 다른 수강생으로 보이는 두 분이 더 들어왔는데. 차림새나 맨 뒷줄과 달리 공용 매트가 아닌 개인 매트와 요가타올 같은 걸 가져오신 걸로 보아. 요가를 원래 좀 하시던 분들 같았습니다. 지금 본인이 그렇게 안 웃고서. 사람을 잘 믿어요 또. 그분들은 맨 앞 선생님 매트에 바로 앞에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련실은 언뜻 본 것보다는 꽤 길어서. 수강생들이 세 줄도 만들어 앉을 수 있을 만한 크기였는데. 중간은 횡안이 비고. 맨 앞과 맨 뒤 진영이 정말 멀리 떨어져 보였습니다. 이어 들어오신 원장님께서. 앞에 앉은 두 명과 벽에 붙어버린 것 같은 저희 뒷줄을 둘러보시고는. 싱긋 웃으시더니 뒷줄을 향해. 원장님. 뒤에서 앞줄로 좀 오실까요? 하고 상냥하게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뒷줄 수강생들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러게요. 보통은 미동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체육관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열려있지만 좁은 공간에서. 벽에 쫙 붙을 때는 보통은. 제 경험에는. 춤 연습할 때거든요. 나머지 다 안 하는 사람 앉아있고. 뒷줄 그룹은 다들 저처럼. 요가를 처음 하거나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가기에는 수줍은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앞으로 진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요. 아무도 대답이 없자. 멋쩍게 웃으시던 선생님은. 갑자기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제 앞에 서셔서. 원장님. 혹시 해보셨죠? 라며 좀 앞으로 가자는 손짓을 해 보이셨습니다. 왜냐면 이 퀵먼트가 그러니까요. 네. 순간 좀 당황해서. 나. 아 저는 태어나서 요가가 오늘 처음인데요. 맘 편하게 뒷자리에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아 싶었으나. 까지 말했을 때 이미 선생님의 손은. 제 매트의 앞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걸 들어 올리면. 또 매트 틈새에 끼어있던 소금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더욱 당황한 저는. 얼른 매트의 모서리를 뺏어들고. 조심히 끌고 거울 앞자리로 향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 켠은 조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요가 신생아인데 요가를 해봤던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이요.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이게 기분이 좋으려면. 전형적인 여행을 갔는데. 누가 길을 물어오면. 내가 현지인처럼 보였나 보다. 그렇죠. 여기에 잘 적응하고 있나보다. 생 집돌이 집순이 완전 레벨 1들은요. 대답을 아예 못하고. 돌아서 뛰어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레벨 한 80은 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앞으로 가면서 기분이 그닥 나쁘지 않았던 걸 보면요. 그런데 하필 나중에 오신 두 분이. 좌청용 우배코처럼 맨 앞줄 양 끝에 앉으신 덕분에. 저는 선생님의 바로 맞은편 정중앙. 아이돌로 치면 센터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실 센터. 반 10등. 성격 좋은 반 10등. 가끔 애들의 인기로 인해서 반장 같은 거 하고 이런. 그렇게 저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에 앉아 처음 만나는 요갈 세상에서 한 시간 동안 탈탈 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에도 두 다리 뻗고 상체 앞으로 숙이기에 제 발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틀렸네요? 뻣뻣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자꾸 두 무릎을 더 곧게 펴고 양손으로 제 발을 감싸 쥐라고 하더라고요. 가능하신 분은 한 손으로 다른 쪽 손목을 잡고 발바닥에 걸라고까지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그건 팔이 긴 사람한테 시킬 것이지. 한영원 씨도 마찬가지군요. 하지만 아무리 허리를 숙여도 손끝이 겨우 엄지발가락 끝에 닿을랑말랑했고 다리 뒷면은 너무 팽팽하고 햄스트링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위기를 느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끊어지죠. 이렇게 스트레칭 하셔도 끊어지나요? 끊어진다기보다 말려 들어가죠. 훅 하고. 말 그대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거울로 흘끗 보니 제 양옆의 두 분은 허벅지와 아랫배가 거의 다 있었고 뒷줄 부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 발가락을 손으로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더 내려가지 못하고 우뚝 솟아있는 제 등짝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구매할 수 없는 분야에 접어들었죠.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중간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미리 유튜브 같은 거라도 보고 연습해서 올걸. 확실히 저는 한여원 씨를 고평가했죠. 유튜브 하나 안 보고 왔다. 중간 못 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짜 뭐랄까 유튜브로 그냥 혼자 할까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간다라는 걸 딱 마음 정했으면 무조건 그냥 뭐가 됐든 가서 하는 거다.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여기 앉으니 뭔가 반에서 우등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은은하게. 그래서 걔들도 다 십승한 거예요. 압박감을 못 이기고. 하지만 확실히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앞으로 숙인 채 한참을 버티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다리를 쭉 뻗은 채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손으로 매트를 바치고 상체를 밀어올려 허리를 뒤로 꺾으라고 했습니다. 우는 표시. 너무나도 천천히 숫자 1부터 카운트를 하시던 선생님은. 다섯 하고 말꼬리를 내려. 뭔가 5초에서 카운트가 끝날 것 같이 마침표를 찍으시다가 이내. 여섯 하고 다시 기운차게 열을 향해서. 다시 기운차게 열을 향해 달려가셔서. 부들거리며 승모근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저를 좌절하게 하였습니다. 요가 내내 선생님이 여섯이라고 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더군요. 이게 심리적으로 힘든 거는 아까 설명해 주신 이유죠. 다섯에서 끝날 줄 알고. 그렇죠. 이런 사람은 휘트니스 크로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물스물다섯인데. 그래서 힘든 척 안 하면 서른. 그래서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영은 25미터 풀로 대부분 돼 있잖아요. 진짜 죽 몇 번을 반복해도. 그렇죠.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했을 때. 한 바퀴를. 다섯 되면 다시 그걸 박차고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죠. 수영은. 턴을 할 때. 발로 벽을 어쨌든. 그렇죠. 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다시 여섯인데. 여섯부터 약간 힘이 나거든요. 추진력을 얻으니까. 그러면 또 그거를 망각을 하고. 또 마지막에 갔을 때는 또 이제 다섯의 느낌으로 끝했지만. 또 발로 차면 또 가요. 그게 수영이 좀. 그 25미터라는 어떠한 패턴의 반복이. 굉장히 계속할 수 있게 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들으시던 한여원 씨는 다시 방에 초박혀있던 오리발을 봅니다. 그래. 잘할 수영을 할 걸 그랬어. 요즘 트렌드에 맞춰 다시 사야지. 그 다음 동작으로는 뒤로 꺾인 척추를 풀어준다며 다시 앞으로 숙이라고 했다가 코브라 자세라며 다시 척추를 뒤로 접을 했다가 엎드려 버텨 자세로 1분 유지. 플랭크요? 버티기만 하는데 땀이 줄줄 쏟아지고 속이 안 좋아졌습니다. 플랭크와 그 반개에 있는 동작을 처음 해봤다. 그럼 화가 나고 우울하고 체온이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도 어쨌든 서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코어 힘을 기르는 어떤 기본 훈련은 돼 있으실 것 같은데. 비판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핑도 안 해봤나 봐요. 저도 코어가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철사도 앞으로 구부렸다 뒤로 구부렸다를 반복하면 끊어지는데. 그건 철사고요. 이러다 척추가 똑하고 부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찰나. 그걸 매일 몇 시간씩 하는 선생님이 앞에 있잖아요. 매트에 등을 대고 누우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끙끙대며 눕고 싶은 욕구를 센터 자리에 잡으심으로 간신히 억누르며 등을 대고 누운지 10초도 지나지 않아 선생님은 양발은 매트에 양 손바닥은 얼굴 옆 바닥에 대고 배를 천정으로 번쩍 들어올려 무지개 자세를 만들려고 했고. 무지개 자세를 한 채로 목을 뒤로 꺾어 얼굴은 매트를 보라고 해놓고는 다시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무슨 자세인지 아시죠? 뭔가 이게 뭔지 모르는 분한테는 엑소시즘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얼굴에 피가 쏠려 터질 것 같고 운동하신다는 분이 혈액순환도 안 좋습니다. 다리랑 몸통이 이어지는 부분은 뜯어지는 것 같고 다리랑 몸통은 어디서 이어지죠? 고관절 그러네요. 다리랑 몸통. 그러네요. 골반. 골반. 고관절. 속이 턱턱 막혀와서 결국 5초 정도 버티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채용노동자들 가운데서 특히나 요가선생의 비예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요가선생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한여원씨를. 제일 비싼 풀장비를 들고 온 사람. 벅벅 쓰러지는. 그런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떤 데이터들이 오랫동안 요가선생님을 하신 분들은 장비를 좋은 걸 들고 온 사람이 실제로도 오래 간다. 아니면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장비를 너무 챙긴 사람은 오히려 짧게 한다.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다. 등등.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후기를 보내주셨듯이 몇 가지의 조언들을 기대합니다. 요가 전문가 여러분. 긍정적 측면에서 장비를 좋은 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큼 의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습 태도에 드러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말 그대로 그분은 쇼핑을 좋아하는 것뿐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건지 궁금하네요. 키보드가 좋은 취미인 이유는요. 계속 키보드랑 비교를 합니다. 이게 아무리 깊어져도 무엇을 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취미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왜냐하면 요리가 취미가 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요구하는 눈빛이 생기잖아요.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잖아요. 키보드가 취미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메타쳐? 이렇게 하지도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좀 더 좋은 소리를 내길 기대하나요? 야 너 키보드 취미가 한 6년짜라든지 소리 이게 뭐냐. 근데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소리 구분 못해요 어차피. 키보드 소리지 뭐. 완전 진짜 자기 만족 짱이다. 한여훈씨께 추천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네. 그 뒤로도 계속 기묘한 자세들이 이어졌으나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앉아서 발바닥을 들어 귀 옆에 전화 받듯이. 맘에 안 드는 거예요. 발이 전화야? 이런 거 왜 시켜? 네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뭐 폄하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발바닥을 들어 귀 옆에 전화 받듯 갖다 대는 동작을 한 건 제 인생에서 발바닥이 얼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닐 거예요. 본인이 기억 못하시지만 아가 때는. 아니했습니다. 발을 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해서 부모가 충격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애나 보고. 다쳤나 봐. 이러면서. 그런 말도 있어요. 발 빠는 애가 잘 산다더라. 이런 말도 있고. 발 빠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발꼬락 빠는 애들이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거 있고 똑똑하다더라. 하여튼 뭐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센터 자리고 보고 남을 의식할 새도 없었습니다. 제 팔다리가 어디에 어떤 자세로 붙어있는지 헷갈릴 지경이었고요. 그때 제 귀에 마지막이라는 말이 구원처럼 들려왔습니다. 운동 강습 노동자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말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라는 말을 한 시간 동안 열 번 넘게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라도 더 하라는 뜻이죠. 1초라도 더 버티라는 뜻이죠. 네. 원장님.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쟁기 자세 하실 건데요. 바닥에 누워서 양발을 이렇게. 하면서 원장님이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등허리에 손을 바치고 두 다리를 하늘로 번쩍 올리는 자세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 나 이건 안다. 하늘 자전거다. 아.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 다리를 올린 자세로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굴리는 동작은 홈트할 때 유튜브에서 많이 봐왔던 자세였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은 의외로 싱거운 걸 하고 생각하던 찰나 선생님의 두 발이 머리 뒤로 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넘겨서 말 그대로 쟁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로 띄우는 게 아니라 넘긴다. 네. 그렇죠. 목이 부러진 사람처럼 보이죠. 네. 그러면서 발가락 끝이 땅에 살짝 닿게 하랍니다. 걱정반 기대반으로 누워서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 보았는데 등허리의 각을 잘 조절하니 다행히 발이 땅에 닿을랑 말랑 할 만큼은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무사히 끝나는 건가 생각한 순간 선생님께서는 양 발끝을 머리에 오른쪽으로 옮겨라 왼쪽으로 옮겨라 하며 무지막지하게 10초씩 카운팅을 하시더니 급기야는 무릎을 접어서 양 무릎으로 두 귀를 헤드폰 씌운 것처럼 감싸서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들은 게 맞나? 옆을 힐끗 쳐다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무릎으로 양 귀 옆을 감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무릎을 끌어 댕겨도 귀까지는 가지 않아 그냥 관자놀이라도 막아보았습니다.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도. 머리로 피가 몰려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목은 앞으로 꺾일 대로 꺾여 숨쉬기도 힘들고 이러다가 목이 부러지는 거 아닌가 겁이 나고 몸에서란 땀은 턱으로 역류하고 뱃속은 갑자기 꾸르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끝나라. 제발 끝나라. 속으로 빌던 바로 그때. 원장님. 자 이제 등 뒤 받쳤던 양손으로 머리 옆을 짚고 힘차게 밀어내면서 뒤로 굴러 일어나세요. 라는 원장님의 망언이 들렸습니다. 네. 뒤로 구르라고? 목이 부러지는 거 아닌가? 내 얼굴이 내 갈비에 뭉개지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묘기 대행진인가? 자. 한 시간 만에 요가 혐오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설마 목이 부러지는데 식히진 않겠지. 그치만 선생님은 나 목 디스크 있었다는 걸 잘 모르실 거 아니야. 어쩌지? 포기할까? 그래도 센터인데. 오만 생각을 하며 다리를 뒤로 넘긴 채 손을 밀까 말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선생님. 뒤로 구르기는 안 해보셨어요? 좀 무서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하시면서. 팔로 힘차게 땅을 밀어내세요. 자. 더 힘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밀어내면서 토로소를 좀 들어야. 그렇죠. 목이 안 부러지겠죠?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며 영차 소리와 함께 제 등어리를 강제로 뒤로 굴려버리셨고 저는 속으로 모르겠다 죽기야 하겠냐를 외치면서 타이밍에 맞춰 힘차게 땅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저는 뒤로 굴러서 당이를 다리를 땅에 딛고 쭈그리고 앉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잠깐 어리둥절하던 저는 목이 부러지지 않고 살아났다는 기쁨과 성취감에 휩싸였습니다. 네. 해냈다 내가. 이런 묘기를 해내다니. 아직 혐오하고 있어요? 나도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사지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매트 끝에 털썩 주저앉은 채 주위를 힐끗 보니 좌청용 우백호님은 진작 돌기를 끝내고 매트 끝에 서 계셨고 동지인 투출 분들은 역시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마지막 자존심은 지킨 것 같은 소박한 자신감마저 밀려왔습니다. 원장님은 모든 학생이 구른 것을 확인한 후 자 이제 다들 매트 앞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자마자 성취감과 자신감에 취해 있던 저는 주저없이 등을 구부려 머리에 매트를 대고 거침없이 앞구르기를 준비했습니다. 앞구르기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르기를 막 하려는 찰나 견눈질로 보니 제 왼쪽 사람에 서 있는 발이 보이는 겁니다. 장래가 바뀝니다. 아 참 한결같은 분이세요. 여운이 참 깁니다. 어? 저분은 왜 아직 서 있지? 어? 왜 걷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제 윗등은 말아져 앞으로 중심이 쏟아졌고 저는 순식간에 제 척추를 타고 호쾌하게 굴러 매트 앞에 엉덩이와 발바닥을 착하고 짚고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본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양 옆과 뒷자리의 모든 분들이 아주 천천히 슬로우 비디어처럼 우아하고 기품있게 매트 앞까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오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모두 앞으로 오색을 했을 때 남들이 굴러가는데 한여운 씨만 총탄을 피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굴러가신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저게 더 편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종격투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스탑 덤무브 했을 때 이쪽으로 벽에 낑겨서 싸울 때 링 중앙으로 와 라고 할 때 체력 소모를 덜하기 위해서 굴러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전하셔도 쓰이죠. 이게 철권 게임하고도 비슷해서 사선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피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싸울 때 쓰는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어색함을 없애려면 원장님이 하이킹을 한번 해주셔야죠. 피하셨네요. 아무튼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한 거죠. 바로 앞에 계셨던 선생님께서는 제 구르기를 보셨는지 원장님 네 하시더니 이어서 원장님 잘하시네요 라고 할 말 없는 느낌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상행위를 하는 상인의 기본자세인 게 당최 뭐 하는지 모를 놈이 앞에 있으면 좋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하는지 모를 놈이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해꼬지 하려고 이러는지 그러니까 그 양이 이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 굴러오지? 수치스러웠습니다. 얼른 벌떡 일어나서 매트 앞쪽에 섰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웃음을 살짝 삼키는 듯이 들려서 더 창피하더군요. 친한 사이였다면 누군가 너 뭐하냐고 놀려주기라도 했을 텐데 다들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자기는 못 본 척하는 것 같아 더욱 서러웠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뒤에 배경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연불과 이국적인 종소리가 질리거든요. 다들 차분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지만 남들은 다 당당히 발로 서서 이족 보행을 할 때 제 신체의 가장 높은 부분은 바닥에 닿아 있었다는 사실이 뭔가 굉장히 본능적인 수치심을 주더라고요. 아 네네. 좋은 감각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몇 분간 바닥에 누워 휴식했다가 일어나서 양옆 사람들과 합장 인사를 하며 수업이 끝났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소금이 살살 흐르는 매트를 말아 옆구리에 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원장님께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3개월치 학원비 액수와 학원 계좌번호가 찍힌 메모지를 받아들고 요가원을 나왔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저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사춘기 이후 처음으로 아무도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은 없으며 내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했어도 타인들은 의외로 잘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는 남 눈치도 덜 보고 과잉이었던 자식도 줄어들어 심리적으로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죠. 그렇다고 이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번 수업을 갔을 때 첫날 보여주신 살짝 사무적인 미소와 달리 아주 반가운 듯이 마스크 위로 광대가 솟구치듯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하고 맞아주시던 원장님의 미소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걸어서가 생략돼 있죠. 걸어서 오셨어요? 오실 때까지는요. 그래도 사람들은 곧 잊고 기억조차 못하겠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반인데요. 한여훈 씨의 말씀이 50% 맞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100% 맞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다만 여기 계신 같은 타이밍에 수강생과 원장님은 오늘 처음 해봤다는데 제일 비싼 거 싸들고 온 사람 이라는 것 때문에 휘발이 좀 늦게 됩니다. 조금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뭐가 있겠죠. 당신이 모르고 있는 훨씬 더 한여훈 씨 본인만의 아우라 훨씬 더 웃겼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게 행동한 걸 기억 못할 때가 많다는 말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실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삶의 오묘한 부분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여훈 씨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연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건 늘 좋게 볼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도 헬스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피지컬에 비해 너무 과한 옷과 많은 장비를 갖고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언제나 눈에 띌 수 있죠. 그리고 지켜보게 되죠. 역도화 신고 들어오죠. 아 그러니까요. 휘트니스 센터에서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리프팅화라든가 뭔가 이제 비싸보이는 관심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통칭하여 땡 더 아머라고 불렀죠. 맞아요. 그것보다 제일 웃긴 건 진짜 프로들이 입네. 정말 저거는 이제 그냥 탱크탑이 아니라 스틱이라고 불러야겠다 싶어요. 그런 거 있죠. 겁나 얇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광벼를 똑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옷들이 있죠. 김종국 씨가 입는 그런 스타일의 옷. 처음 나온 놈이 그거 입을 때 누군가가 마법으로 그의 근육을 하루아침에 빼앗아버린 것 같은 그런 차림. 생각해보니까 요가보다 그쪽에도 우스운 사람들이 많네요.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요파씨 공개방송에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희도 한영훈씨 꼭 만나고 싶어요. 네. 뭐 입고 오나 보게. 창고에서 썩어가는 제 새 오리발도 써보고요. 그럼 안녕 예정유형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영훈 드림. 네. 한영훈씨 감사합니다. 실컷 놀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다만 저도 정말 한영훈씨하고 저는 여러모로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많이 녹아있습니다. 우리가 요가를 가는 일을 굳이 실천하지 않았을 뿐 그렇죠. 우리도 갔으면 이건 어떤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어떤 혐오 일상적 혐오 투명한 혐오 투명한 혐오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리가 늘 어떤 부분에서는 늘 실수를 하는 투명한 혐오를 본인은 중간에 좌회식과행도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투명한 혐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잘 보여주신 것 같다. 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